래지드라이브 세커블링 계속 기다립니다 레지드라이브 들어갔으면 게임 끝났어요 아 여기 다 껴 놓은 요불 보여주면서 계속 다가가다가는 요불이 나올수 있어요 아아 맛있음 드린순간 요불 자 벽까지 가면 마무리 되거든요 다 계속 들어오던 도망갑니다 오하이오 7회생 자 중단 1타 3타 피하고 욕을 확정 딜캐죠 레이지 만들어주고 기다리듯 탈북은 웨이크죠? 네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티다가 티오크 들어가지 않으면 더 딜캐롬 자단! 아 욕을! 아 그렇죠 이 둘 동체들의 터로운 점이거든요 욕을 해 보이세요 2플라스 2라게 자 이후에 패턴 레인자트로 일단 때려 두는데요 자 자식 투자 캐스터 정푸처로 몰아넣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네요 자세 캐스터 라이브! 와 와이오! 패턴 구조에서 슬라이드 캐스터 상당 까불잡기 막을 수 컨디 한번 더 봤지만 다시 한번 투어 기다립니다 아 때릴 수가 없어요 예 여의상 자세가 전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근데 점프로 또 피했어요 예 점프로 계속 피합니다 놀리고 있어요 에이 허허허허허 울었다 카운턴 할 수 있어요 구상자스에서도 카운턴에는 상당수가 있거든요 자 콤보 벽으로 보내는 오하이오 핫블레이드 돌고 저한테 해서 하단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아 광산검 안들어가고 신제검으로 계속해서 압박 이거 바닥도 부셔줘요 아 바닥뿌시고 심리 너무 잘해주는 오하이오 자 샤인 막아내야 됩니다 그의 질수를 막아내야 돼요 길게 잘해주는 오하이오 오하이오 야 이거 잘피했죠 공참칼이 시계횡 반시계횡에 둘다 털립니다 자 심리전 나락 과감하게 걸어주는 오하이오 하긴 하거든요 자 2타 어 안쓰고 일부러 기다렸어요 하여어어어어 샤인 아 로데오 40 풀려고 했는데 활용으로 기다리고 다시한번 활용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운드 그리치에 요영성 초록 겨 나가고 하 Volume 요걸로 카운터 내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쪼끔 오하오오 샤인선도 이거 노리고 느리게 때렸거든요 근데 SHired 조심해야 돼go 할복 있거든요. 양쪽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자 기회 하단 아! 어! 황길놀입니다 이 선수. 하지만 여기서 레드 신뢰고 콤보 잘 들이면 끝나요. 콤보 잘 들이면 끝나요. 하나 둘 이겨내왔던 오하이어거든요. 자 레드 동시에 히트 자 화려운 잘 피했어요. 어! 피했어요 백덜블링 와! 오하이어 오하이어 선수가 사실 2차까지 썼어야 됐어요. 방금은. 욕을 타이밍 엄청납니다. 자 이거 근데 벽걸이 제기 어려워요. 측면이기 때문에. 그렇죠. 하단에서 심리전! 조심해야죠. 슬라이딩에서. 와! 오히려 뒤도 잘 계속해. 나란? 자 여기서 심리전. 슬라이딩이랑 중단 2차선달 걸 수 있기 때문에 자 딜캐 잘해주는 오하이어 와! 앉았다 요벌 와! 진짜 섬광이에요. 섬광 너무나도 빠릅니다. 야! 이걸 또 뒤도 무명씩 작업. 와! 샤인! 슬라이딩! 있어요! 아! 이게 안 들어오잖아! 오하이어 2타! 릴즈예요. 릴즈한테 있어요. 아! 코키틸키를 요 블록! 마무리해주면서 오하이어 결승전에서 결국! 차이전스를 꺾고 제23회 야식 크래쉬에서 우승의 커버집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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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